오늘 수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지으신 나를 바라보자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외아저씨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외아저씨를 섬기며 그곳에서 머슴사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20년 지나고 이제 고향 산천으로 돌아갈 데가 없고 또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뭔 재산이라고는 시끌만치도 없으십니다. 그때 외아저씨가 야곱을 권멸하고 달려서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지 말고 자기하고 더 오래 있자고 간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일이 잘 되어서 세산이 늘고 라반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외아저씨에게 드나마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장세기 30장 31절로 43절에 보면 그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뭐냐면 외아저씨가 지금 20년 동안 나의 월급을 시시때때로 늘 바꾸고 외아저씨 기분대로 월급을 올렸다가 낮췄다고 하므로 이제는 외아저씨를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내가 돌보는 지금 외아저씨의 모든 짐생 때 중에서 양이나 염소나 얼룩진 것이나 반점이 있는 것은 외아저씨가 다 옮겨가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보는 양이나 염소는 아무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반점이 없는 순수한 색깔의 짐생만 돌보게십시오. 그런데 그 짐생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덜룩이 반점이 있는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내 월급으로 정해주시면 내가 외아저씨 집에 더불면서 외아저씨의 짐생들을 돌보겠습니다. 외아저씨 가만히 들어보니깐 그거 별로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얼룩덜룩이 짐생 다 옮겨버리고 순수한 색깔의 짐생만 돌보는데 그 순수한 색깔의 짐생이 룩덜룩이를 새끼를 많이 낳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기쁘게 그의 축하하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외아저씨는 자기 짐생의 때 중에서 룩덜룩이를 다 골라서 사흘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그 짐생들을 돌보게 하고 야곱은 순수한 색깔의 짐생만 돌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산에 올라가서 단풍나무, 심풍나무, 도두나무를 베어와서 그것에 얼룩덜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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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덜룩하게 상처를 입히었습니다. 이를 짐생들이 물을 마시는 구유 앞에 핑풍처럼 쳐놓았습니다. 그 짐생들이 풀을 먹고 난 다음에 후유 앞에 나와서 물을 마실 때 새끼를 베는 그때 야곱은 팔짱을 끼고 짐생들이 물을 마시고 새끼를 가지는 그 앞에서 그 얼룩덜룩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얼룩덜룩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의 가슴 속에 가득한 꿈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새끼를 가지는 짐생은 얼룩덜룩이를 가진다. 이와 같은 마음의 꿈을 잔뜩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시대때로 내가 바라보는 이 모든 짐생의 새끼는 얼룩덜룩이다.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부터 새끼를 낳으면 얼룩덜룩입니다. 양도 새끼를 낳으면 얼룩덜룩 염소도 새끼를 낳으면 얼룩덜룩 그래서 점점 야곱의 재산은 늘어가고 외아저씨의 재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야곱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한때, 두때 많은 짐생을 그느린 부자가 되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바라보모의 법칙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슴 속에 가득한 꿈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말씀 불인도 후서 5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항상 이전 것듯 옛 아담에 속한 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주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편의신은 이미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여러분은 그 새 사람을 소유하고 그 새 사람 속에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 아담 속에 들어있어서 옛 사람의 속에서 마귀의 종로로 다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야곱의 바라범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 지음을 받은 나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나를 소유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두 가지 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 즉 아담에 속한 육신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은 새로운 내가이십니다. 새로운 내가, 옛 나를 정복하고 점령해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새로운 나를 새끼어놓고 옛 사람을 따라서 그대로 살기 때문에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이롭다함을 얻은 나를 신차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 바라범의 법칙이란 위대한 힘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함께 죄에서 죽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버린 내 자신을 힘차게 마음속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옛 나라메소가 나를 늘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죄짓고 마귀의 종로로 다고 불의와 싸울 힘이 없는 나 낭패와 실망을 당한 나를 늘 마음속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입술로 아무리 쥐여 쥐여 해도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그는 평생 죄의 힘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롭게 이롭게 태어난 자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힘차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모의 법칙을 통하여 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크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서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의의 사람이다. 의가 나를 다스린다. 의로운 나, 새로 지음을 받은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나는 크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이 강한 나에 대한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타협함이 없이 입술로 그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나는 크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죄에서 해방을 얻었다. 죄는 다시 이상 나를 점령하지 못한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크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그러므로 나는 의인으로서 산다. 죄인으로서 살지 않는다. 나는 의인으로서 산다. 의인으로서 생각하고 의인으로서 말하고 의인으로서 행동하며 의리를 두려워 사는 내가 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강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 꿈을 마음속에 소외됩니다. 하나님이 지은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마음속에 가득하게 꿈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면 성령이 기적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을 통하여 마음속에 새로운 자기의 이미지를 꿈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새롭게 된 위대한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등 안이 암으로 분명히 부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옛 사람에 질질 걸려가는 비극적인 삶을 사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령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그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 바라보는 상대가 자기에게 끌려오고 자기가 그 상대에게로 끌려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자꾸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느끼도 탐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늘 바라보았으므로 선악과가 그들에게 끌려오고 그들은 선악과에 끌려가고 결국에는 지혜를 짓고 말았죠. 바라보는 법칙이란 여러분 바라보는 그 상대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 그 상대가 여러분에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령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며 성령 충만치 못하고 늘 불길한 삶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패배한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여 나를 거룩해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친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변화받은 자아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불길한 삶을 청천하고 거룩하게 된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힘차게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자기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아를 마음속에 가득히 꿈꿔야 됩니다. 새롭게 된 자신의 이미지를 마음속의 꿈으로 바라들여서 이것이 내 자신이다. 현재 있는 육의 모습은 이건 내 자신이 아닌 이 육의 모습은 옛 아담에게서부터 물러받은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엄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지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부정과 불교를 지킨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바라들이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 가득히 꿈꾸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확실히 믿고 그것을 입으로 강하게 순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모든 부정과 불교를 해서 죽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께서 나의 생애 속에 모든 거룩함으로 채워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게 되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내 상상 속에 가득히 바라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강하게 말로 시인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계속에서 여러분의 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성결로 충만하게 되는 기적적인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식을 바꾸고 우리의 이식이 개혁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예사람으로 꽉 들어차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합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러므로 이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식이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모의 법칙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 도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며마 거룩하게 된 내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 새로운 이미지를 마음속에 굳세게 꿈꾸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를 하게 될 때 그를 통하여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은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변화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죄책에 맞은 상처로 십자가에서 나의 연약과 병으로 처참하게 앓는 고난을 통해 병나는 나를 힘차게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각을 통해서 자긴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을 너무나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늘 병을 앓는 자기를 생각합니다. 나는 병자다. 폐병 환자다. 심장병 환자다. 나는 담력병 환자다. 나는 암이 들렸다. 병의식으로 꽉 들어차 수 있음. 그러면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생각이 벌써 병자로 꽉 들어차는데 병든 자기의 모습으로 꽉 들어차고 입술로만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먼저 자기의 마음에 생각이 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십자가성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통해 내가 병에서 고침받은 모습을 힘차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주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병에서 다 고침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힘차게 바라보고 내 마음에 낫고 건강한 모습을 가득히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속에 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으로서 모두 다 고침을 낫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물론 지금 내 옛사람은 병들어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관절염, 신경통, 뇌병, 암이 걸려 있어도 그것은 옛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으므로 옛사람은 그들을 내버려 놓고 내가 완전히 그리도로 말리며 치료함을 받고 건강하게 된 나의 새로운 모습을 내 마음속에 가득히 담고 그것을 믿고 입수로 시인하면 성령께서 그 새 사람이 된 능력으로 옛사람을 증명해버리기 때문에 옛사람의 병들은 다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을 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여러분을 증명해서 살도록 하지 말고 예수 그리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여러분을 증명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바라보는 법칙을 통하여 마음의 강한 꿈을 통하여 믿음과 입술의 시인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고 건강한 모습을 가슴속의 꿈으로 바라드리십시오. 그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옛사람이 앓는 것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앓든 말든 그건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의 속에 있으면 그 병으로 말미암아 보통을 당하고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능히 증복하고 이것을 이겨버린 새 사람을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속에 바라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이 살아선 안 됩니다. 십자가로 새로 지원받은 슈퍼아이 초자연적인 내가 현실의 나를 증복하고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이겨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슈퍼아이 다시 말하면 새로 지원받은 초자연적인 나로 돌아 살아야지 현실의 아담의 후손인 옛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선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자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자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원받은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 옛 아담의 육체를 가진 자아 이 두 자아가 서로 점령해서 다스리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토 안에서 새로 지원받은 새 사람 슈퍼아이 이것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다스리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새로 지원받은 그 모습을 힘차게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고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꿈으로 가득히 꿈꾸고 그것을 믿고 입술로 신할 때 슈퍼아이 다시 말하면 그리토 안에서 지원받은 새 사람의 내가 나를 점령하고 다스려서 위대한 치료의 능력으로 암을 박살내버리고 당뇨병을 없애버리고 환절염을 녹여버리고 새 사람의 세균강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높이 달린 것을 바라보고 그를 통하여 저주에서 해방된 나를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마음이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의 약점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러한 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실패야다 나는 패배야다 나는 못 산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예다담에 속한 패배한 모습을 가지고는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자기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히 저주의 가시체에 잠긴 자기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그리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모습을 힘차게 십자가에서 매일같이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슴에 가득히 꿈으로 바라들여서 나는 축복받은 새로운 이미지로 변하던 나를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 된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충만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강하게 주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변화받은 사람이다. 다섯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았다가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부활을 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부활을 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죽음은 절망죽이고 암울한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이 금은 절망으로 공포에 떨면서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절망할 것이다. 나는 무덤에 들어가고 말 것이라는 이런 암울한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음부를 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의 부활을 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가슴에 밝히 꿈꿉니다. 이제는 나는 환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덤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은 모습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유고 몸이 실링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수한 몸으로 변하며 그 영화롭고 찬란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보좌우 편에 앉고 우주를 상속으로 받아 사는 그 모습을 강하게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고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꿈으로 꿈꾸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늘 감사하고 신이하립니다. 나는 부활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나의 고향은 하늘에 있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은 이기는 것이 어리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리느냐 단호하게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옛 아담의 낡은 인생을 통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인생 슈퍼아이를 통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된 슈퍼아이 새로운 나를 힘차게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속의 꿈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미지를 구속에 가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신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울 선생께서 갈라디아사 3장 1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더냐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항상 밝히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변화된 자기들의 모습을 확실히 마음속에 소유하도록 만들어주었는데 그런 변화된 자기 모습을 저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갈라디아사 사람들 보고 바울 선생은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겨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의 일은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도를 바라보면 그리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므로의 법칙은 언제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변화를 성령의 역사로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버스 1장 23절로 25절에도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나 자유쾌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린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내 자신 슈퍼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인지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오늘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잊어버리고 옛사람 그대로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평생에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사람이 된 것을 설교로 들었으니 그것을 마음에 강하게 바라보고 그 모습을 꿈꾸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나가면 여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사 자유쾌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과 마음의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은 성령께서 사용하는 창조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여러분은 영혼이 잘되게 되고 범사가 잘되게 되고 강건하게 되며 생명을 넘치게 얻는 실천적인 처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은 새로운 모습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더라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백년교에 왔다갔다 해도 늘 옛 아담의 모습으로 죄의 노예가 되고 불결의 노예가 되고 병에 지키고 마귀에게 붙잡히고 저주의 허덕이고 죽음의 공포에 떠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건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께서 다 벗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밝히게 바라보고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변천되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십자가를 심차게 바라보고 거기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꿈으로 마음속에 바라들이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야곱이 바라보모의 법칙을 통하여 현실적인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모의 법칙으로 말리야마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영원히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를 합니다. 우리 다같이 고개시켜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20년 동안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래도 덜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라보모의 법칙을 사용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 동방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야곱이 얼룩들룩이 나무를 바라보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고 믿고 성령이 사용하는 그릇이 된 것처럼 우리의 얼룩들룩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얼룩들룩 얼룩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변화된 모습을 꿈꾸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일생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신이 믿음으로 기도드려요 아멘